다니엘 485 호아유 2023년 4월 15일 하나님 오늘 사사기 11장을 하가하였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고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반긴 사람이 바로 무남독녀인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입다가 하나님을 떠나 성겹지만 얼마나 이방신들의 관습에 젖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영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변질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 생활에서 제 생각에서 저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